5월 첫 주는 친정엄마를 뵙고 왔고요. 이번에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오랜만에 큰신우, 작은신우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게 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성장하는 조카들 보니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어느새 대학생이 된 조카들이 함께 술잔을 들고 있더라니까요. 오늘은 바람에 흩날리는 꽃 영상과 함께 연인 이곤의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회 정도가 더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동행해 주세요. 방구님들 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5. 굴착 막장은 성난 황소가 거친 숨을 내뿜 듯이 압축공기를 토해내며 종마처럼 날뛰는 티지 차감기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 끈적거리는 차감기 오일과 신생대 현란했던 꿈들을 유린당한 석탄가루와 굴착 광부들의 폐를 난도질하고 영혼 속으로 침전되어 가는 규석 가루가 뒤덮여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귀가 멍멍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칠흑의 어둠 속에서 식어버린 마그마의 열정을 난도질하는 굴착 막장에 들어설 때마다 기원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를 악문 대지의 자존심마저도 처참하게 짓밟고 식어버린 대지의 열정으로 굳어버린 안반의 폐부에 통증같은 상온을 새겨야 하는 현실이 비정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의식마저도 아삭아버리는 굴착 막장의 차감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서져가는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원은 두려워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새 굴착 막장을 그리워하곤 했다. 오늘도 그랬다. 하윤과 기원 일행은 5일째 490m 지점 굴착 막장에 매달려 있었다. 하윤은 기원이 자신의 작업반 선산부가 되어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정환과 송씨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즐거움이 되었다. 네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전훈식의 배려였다. 그 덕분에 그들은 벌써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만 해도 벌써 오전에 1.5m 이상의 굴착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모두 기원이 닥달을 해댄 덕분이었다. 한 광차라도 더 경석더미를 실어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원은 막장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요령을 피우는 법이 없었다. 그런 기원과는 달리 정환은 틈만 나면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게으름을 피울 때면 기원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다. 네 나이가 벌써 스물여섯이야. 허구헌 날 총각으로 다방 아가씨 뒤나 쫓아다닐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땡이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일이나 해. 기원이 핀잔을 주고 잔소리를 할 때도 정환은 싫은 기색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환 또한 그만큼 심성이 고운 청년이었다. 막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기원은 광산일에 통달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무거운 TG 차감기를 자유자재로 부리는가 하면 발파공에 다이너마이트를 채우고 동발을 깎아 세울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치우는 것이었다. 하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늘 감탄을 하곤 했다. 그것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원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다. 하윤은 가끔씩 드러내놓고 기원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러한 찬사는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하윤의 감탄 섞인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원은 그냥 씩 웃어보일 뿐 별 말이 없었다. 그런 기원에게서 하윤이 직장 선배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광산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하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자신이 지륵같은 막장에 닻을 내린 삶의 나고자라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러한 점이 타성에 젖은 여타의 광부들과 하윤이 구별되는 점이기도 했다. 하윤은 광산에 입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풋내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충실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광산 일은 하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하윤의 키를 넘는 육송 동발을 둘러매고 좁은 노부리 작업장을 기다시피 해서 올라다니기도 하고 또 굴착 막장에서 쏟아진 경석더미를 광차에 실어내기 위해 수없이 삽질을 해대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었다. 또 덮기는 얼마나 더운지 숨이 쾅 막혔다. 그래도 하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장에서 30분만 있으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땀과 규석가루, 석탄가루 범벅이 되어 어둠을 품바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그런데 막장 안에는 그런 고통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즐거움도 있었다. 갱도 안에서 힘든 노동을 끝내고 먹는 점심이 바로 그 즐거운 가운데 하나였다. 막장 안에서 먹는 음식은 말 그대로 꿀맛이었다. 하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삽질 몇 번을 하고 나면 배가 꺼져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요즘처럼 많이 먹어보기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조금 전 점심을 먹을 때였다. 기원이 밥을 먹다 말고 하윤에게 말을 건넸다. 야 하윤아, 아침에 주인집에서 그러더라. 네가 제일 걱정이라고. 예? 뭐가요? 잔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 그 집 할맛이 음식 솜심 별로잖아. 사실 마음씨 좋은 거 보고 있지. 딴 거 있냐? 안 그래? 에이, 걱정 말라고 그러세요. 요즘 같아서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니까. 하하하,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하윤의 대답을 듣고 기원이 만족한 표정을 웃으며 씩 웃었다. 기원이 보기에도 하윤은 대견한 데가 있었다. 유약해 보이는 그에게 어떻게 저런 악착 같은 면이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었다. 하윤은 서투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익숙지 않은 삽질이라도 남보다 한 번 더 하고 동발 하나라도 더 운반해 오는 하윤을 바라볼 때면 기원은 저절로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윤은 7일 이왕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친구가 있다는 사북에서 기원이 있는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윤의 말에 따르면 기원과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것이었다. 기원은 그동안 하윤에게 아무것도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하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기억탄광에 입적하던 날 들었던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기원은 하윤에게 전력도 이곳에 오게 된 사연도 그 밖에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기원 역시 호롤 단신으로 떠도는 눈물 가득 찬 인생인지라 하윤이 오죽하면 이곳으로 흘러왔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또한 하윤이 자신에게 늘 친형제 같은 감정을 보이며 정겹게 대하는 것이 고맙기도 했다. 그런 하윤이었기에 기원은 항상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늘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정환에게 타박 아닌 타박도 하게 되었지만 정환도 그러려니 하고 기원의 타박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고는 했다. 열 두 개째 발파공이 뚫렸다. 오늘 그들은 두 번째 발파 작업을 위해 점심을 먹자마자 쉴 틈도 없이 담배 한 대를 피운 뒤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이제 마지막 한 개의 발파공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장작시켜 발파하면 오늘 작업은 끝이 나게 되어 있었다. 차감기에서 오일과 냉각수가 튀는 바람에 기원의 몸은 차감기 오일과 냉각수에 푹 젖어 있었다. 기원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오직 청공 작업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하윤을 불렀다. 영혼의 귀마저 멀게 할 만큼 시끄러운 차감기 소리 때문에 굴착 막장에서는 웬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광부들은 작업용 캡 램프 불빛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상례였다. 냉각수 탱크의 물을 확인하던 하윤이 자신을 부르는 기원의 불빛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다. 기원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하윤아, 다이나마이트 받아왔냐? 예, 화약 주머니 밖에다 걸어놨어요. 그럼 다 됐으니까 가져와. 그런데 정한이하고 송씨는 아직 안 들어왔냐? 금방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시간이 됐거든요. 차감기의 진동 때문에 차감기를 붙잡고 있는 기원의 목소리가 많이 떨렸다. 기원이 씩 웃어보이며 물었다. 하윤아, 어때? 이제 정 붙일만 하냐? 오늘 월급 타면 고안 올라가자. 멋지게 한 잔 하자고. 그러나 저러나 정한이 자식은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어? 발파하고 퇴양해야 하는데. 투덜거리는 기원의 말을 뒤로하고 하윤은 화약 주머니를 가지러 막장에서 나왔다. 벌써 월급날이구나. 그제야 자신이 사북에 온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이 실감이 되었다. 열세 번째 발파공이 뚫렸다. 기원은 차감기를 발파공에서 빼내서 막장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다. 하윤이 차감기에서 재빨리 압축공기 호수와 냉각수 공급 호수를 푼 다음 낑낑거리며 차감기를 막장 뒤편으로 옮겼다. 그곳에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발파할 때 튀는 암석에 맞거나 매몰되어 기계와 호수가 망가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에서 벌써 발파가 시작된 모양인지 굴을 울리는 폭발음이 쿵쿵거리며 아련하게 들려왔다. 그 폭발음을 듣고 기원이 투덜거렸다. 어떤 자식인지 존나게 발바댄 모양이군. 나도 빨리 해치운다고 한 게 이제 천공이 끝났는데 벌써 발파를 하더니 에이 씨발. 하윤은 기원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옆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기원은 남에게 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사소한 일 하나에도 남에게 지고서는 못 사는 성격 탓에 그는 자신의 일에 늘 철두철미하려고 노력했다. 막상 입으로는 투덜대면서도 기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 미소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하윤도 알아챌 수 있었다. 다이너마이트 주머니를 받은 기원은 잽싼 손놀림으로 다이너마이트에 뇌판을 박아 발파공에 장약을 시키면서 하윤에게도 빠른 어조로 말했다. 하윤아 빨리 장약해. 그리고 꽉꽉 눌러박아. 뇌간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데 이 기생오라비 같은 자식은 들어오는 거야 마는 거야. 틈만 나면 농땡이부를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그때 멀리서 광차 구르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잠시 후 정환과 송씨가 막장 안으로 들어섰다. 야 이 새끼야 너 뭐 했어. 나간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냐고. 빨리빨리 마무리해. 발파하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기원의 타박에 정환이 볼멘 소리를 했다. 나가다가 광차가 탈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송씨하고 둘이 들어올리느라고 얼마나 똥을 쐈는데. 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급해도 천천히 하라고 했지. 넌 새끼야 늘 덤벙대다가 일을 저지른다니까. 기원은 말을 하다가 피식 웃었다. 만족된 광차가 레일에서 탈선한 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낑낑대 쓸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던 것이다. 장약을 마치자 기원이 모두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착화봉에 불을 댕겼다. 기억탄광은 을종탄광이기 때문에 갑종탄광과는 달리 다이너마이트 발파시에 불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윤은 기원의 손에 들려있는 착화봉에서 불이 옮겨 붙은 도화선이 파르스름한 연기와 불꽃을 만들면서 지직거리며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보고 있으려니 국경 이래 서울의 밤하늘을 수넣던 불꽃놀이가 연상되었다. 광산용 다이너마이트의 안전 도화선은 미터당 2분 속도로 타들어간다. 굴착 막장에서는 보통 1.5미터 정도의 도화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3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 말하자면 3분 안에 발파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피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폭발음은 하윤 일행이 490미터 지점 굴착 막장을 떠나 복선 플랫폼을 향해 50미터 정도 나왔을 때부터 들렸다. 기원은 눅눅한 갱도의 공기를 뒤흔드는 폭발음을 세고 있었다. 9, 10, 13 다 터졌군! 잠시 후 1편 복선 플랫폼에 닿은 4사람은 그곳에 모여 앉아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하윤도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담배 연기가 폐부 깊숙이 빨려들어가자 어지럼증이 느껴졌다. 나른한 피로감이 하윤의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기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 구댕이 속에다 대가리 쳐박은 게 벌써 한 달이네 그려. 시간은 참 잘도 간다. 자, 일어나라고. 나가서 쥐꼬리만한 월급봉트라도 받아들어야 기분 좋게 술이라도 한 잔 들이킬 거 아니야. 가자! 그러더니 기원이 앞장서서 올라갔다. 사갱 앞쪽으로 먼저 퇴양하는 광부들의 캡 램프 불빛이 띄엄띄엄 보였다. 그리고 앞서가는 광부들의 이야기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그날의 화재는 단연 월급이었다. 이달에는 얼마나 될라나 모르겠네. 몸이 아파 사흘이나 쉬었으니 망근수당도 없을 텐데. 갑반 최고참인 채탄선산부 최씨의 넋두리가 하윤의 귀에 와서 꽂혔다. 주갱도 150미터 지점에 있는 주갱도 복선 플랫폼에도 담뱃불을 붙여문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었다. 그들은 작업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자신들의 신변 잡담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하윤 일행도 플랫폼가에 앉아서 잠시 쉬었다. 하윤은 광부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어제 일을 떠올렸다. 하윤은 이번 주에는 야간 작업조인 병반이었다. 병반은 자정에서부터 아침 8시까지 작업을 하게 되어 있었다. 병반 일을 마치고 나면 몸은 그야말로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졌다. 흔히 병반 일만 없으면 광산 또는 거저줍는다는 말이 광부들 사이에서 공공연이 나올 정도였다. 생체 리듬이 뒤바뀐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도 더 심했다. 어제 하윤은 병반 일을 마치고 오후 3시경까지 잠을 잤다. 잠을 자고 나니 피곤도 좀 풀리고 머리가 개운했다. 다 늦은 점심을 먹고 앉아 있으려니 문득 고안 시읒한 자 앞에 있는 정암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윤은 지난 한 달 가까이 천수경 한 편조차 염송하지 못했다. 늘 염송하던 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체험했던 것이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암사도 한 번 둘러보지 못하고 지냈다. 하윤은 불현듯 불전에 가득 찬 향내음이 그리워졌다. 오늘따라 하숙집에는 하윤 외에 여섯 명이나 되는 하숙생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주인집 박씨 할머니도 안방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낮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주인집 박씨 할머니도 안방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집 조카 딸이 밥상을 대신 차려주고 돌아간 후 하윤은 정암사에 들러서 조용히 참배라도 할 마음으로 천천히 집을 나섰다.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정암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정멸보궁 중 하나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었으니 비록 깊은 산골에 있는 절이기는 하나 옛날의 영화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명찰이다. 그토록 찬란한 역사를 지닌 절이었지만 지금은 절 옆으로 뻗은 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 소음과 시의 탄자에서 발생하는 분진 탄진에 묻혀 테락해가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절의 경내로 들어선 하윤은 그런 정암사를 보고 있으려니 안타까운 마음이 잃었다. 정멸보궁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리고 난 후 경내를 한 바퀴 돌아 내려오던 하윤은 뜻밖에도 정암사 입구로 들어서는 지숙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하윤은 고안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는 서너 번쯤 지숙이 있는 다방을 찾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손님 이상으로 대하려는 그녀의 마음을 잃게 되자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는 그나마도 발길을 거의 끊고 있었다. 하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지숙이 싫어서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뛰어난 미인이었다. 성격도 밝고 사근사근했다. 그렇지만 하윤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애정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녀가 하윤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다. 하윤은 지숙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제의했다. 지숙이 하윤을 대할 때 보여준 마음 씀씀이를 생각하면 저녁 한 끼 정도 대접하는 것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지숙은 뛸 듯이 기뻐했다. 하윤이 먼저 제의하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그렇게 하자고 말할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경례를 빠져나오며 지숙은 스스럼 없이 팔짱을 꼈다. 하윤은 지숙의 팔을 네몰치하게 뿌리치기도 좀 그렇고 그녀 역시 절에 다니는 불자라고 생각하니 성겨운 마음이 들어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었다. 몸을 밀착시켜 오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로운 살래음이 오랜만에 하윤의 욕정을 자극했다. 그러나 하윤은 그 원초적인 욕정의 싹을 잘라버렸다. 하윤과 지숙은 고한옵 역전 가까이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다. 그녀는 우연하게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녀가 음식을 시키면서 맥주 몇 병을 주문했다. 하윤은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좀 망설여졌다. 하지만 작업 시간이 아직 여섯 시간 가까이 남아있었고 또 맥주 몇 잔쯤이야 하는 생각에 주문한 술을 함께 나눠 마셨다. 지숙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하윤은 술기운으로 빨갛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이 매우 고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술 몇 잔을 들이킨 뒤 추기가 오르자 거리낌 없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윤지숙이 가출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생부가 죽은 지 3년 만에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 지숙을 데리고 재혼을 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에 진급하던 애였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계부 밑에서 잘 적응을 했다. 그 역시 자식 없는 호랍이었던 계부는 직업이 몫수였다. 그는 평소에는 말이 없는 편이었으나 술만 마시면 몹시 거칠어졌다.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지숙의 어머니를 구타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춘기 소녀의 예민한 감수성은 서서히 남자들에 대한 불신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런 지숙을 바라보는 계부의 눈길도 곱지 않았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을이 시작되던 9월에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머니는 시장을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숙에게는 어머니의 부재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계부는 지숙의 어머니가 죽은 뒤 3천만 원 가까운 보상금을 챙겼다고 했다. 그는 그 보상금을 탄 뒤로는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무의도식을 일삼았다. 그런 와중에서 인면수심이라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에는 지숙을 겁탈하려고까지 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인 탓에 집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녀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봄에 계부에게 강제로 순결을 빼앗기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다. 집을 나오긴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일단 호구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업소개소라는 곳을 찾아가 처음에는 음식점의 여종업원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떠돌이 생활의 결과 이제 탕광촌의 다방종업원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지숙은 꽤 취해 있었다. 지숙이 취한 눈꼬리를 쳐들며 하윤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는 이런 여자라고요. 그렇지만 나한테도 사랑은 있어요. 부처처럼 떠들면서 몸을 뒹굴리며 살아온 게 벌써 8년이지만 그렇지만 나도 나름대로 꿈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요. 지숙은 서름에 겨운지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하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숙은 그런 하윤의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울음을 멈추고 냉소적인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다. 하, 아저씨는 별건가 뭐. 나도 다 안다고요. 하감독님에게서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여자라서 싫은 건가요? 그래도 정신적이 순결만은 간직하고 살아왔다고요. 나, 아저씨가 좋아. 내가요.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사랑을 느껴보기는 집을 나오고 나서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줘요. 지숙은 그렇게 마음속의 말을 토해내고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하윤은 그녀를 다독여주었다. 미스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놈이 뭐라고 그런 말을. 자, 이러지 말고 그만 나가자. 돌아가야 할 거 아니야. 식당 객실의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흥,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윤씨, 나를 데려가줘요. 하윤씨만 같이 있다면 어디라도 좋아요. 지숙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하윤에게 매달렸다. 하윤은 난감해하며 지숙을 달랬다. 자, 이러지 말고 나갑시다. 사북으로 내려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어디 숙소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출근을 해야 하고. 하윤은 술에 취해 횡설설하는 지숙을 간신히 달래서 우체국 옆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갔다. 여관방에 들어서자 지숙은 막무가내로 하윤에게 매달렸다. 순간 하윤의 동물적인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지숙이 술 냄새를 풍기며 하윤의 입술을 덮쳐오는 순간 수원 시읍 병원에서 이루어졌던 다이와의 입맞춤이 떠올랐다. 다이와의 입맞춤이 떠오르는 순간 하윤은 얼른 지숙을 밀어내고 여관방을 뛰쳐나왔다. 하윤이 상념에 젖어있을 때 옆에 있던 청환이 재촉을 했다. 하윤이 형, 왜 그렇게 넋을 잃고 있어? 빨리 나가자고. 기원이 형은 벌써 나갔어. 어, 어, 그래, 나가자. 하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갱도를 걸어 나오면서 오늘 오후에는 흙다방에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 햇살은 눈부셨다. 지륵같은 어둠 속에 파묻혀 지내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주고 그 안에서 상실했던 방향 감각을 되찾아주는 햇살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월급봉투를 받아든 기원의 입에서는 벌써 욕설부터 쏟아져 나왔다. 씨팔, 족같네. 뼛 빠지게 구댕이 파봐도 술 한잔 제대로 걸칠 수도 없는 잔돈나부랭이니 하숫빛 떼고 외상값 떼고 남는 게 뭐가 있냐? 에이그! 하윤이 받은 돈은 120만 원이 채 안 되었다. 그 돈을 받아들고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야말로 사지 구덩이 속에 머리를 쳐받고 꼬박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버텨온 대가라고 생각하니 소중하기도 하고 목숨을 건 땀의 대가로는 너무 적은 데 대해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것도 하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윤은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우선 하숙비를 떼어주고 또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챙겨서 사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정말 몇 푼 되지 않았다. 하윤은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정길에게 줄 넥타이와 기원에게 줄 가죽혁대를 샀다. 기원의 혁대가 시원찮다는 것을 진작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넥타이를 사들고 정길의 하숙집에 들렀지만 정길은 집에 없었다. 반가워하는 주인 댁에게 넥타이를 맡기면서 그것이 정길에 대한 자신의 고마움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정길이 금방 돌아올 테니 기다렸다가 보고 가라는 주인 여자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하윤은 흙다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지숙은 태어난 얼굴로 하윤을 대했다. 그간의 오랜 객지 생활이 어쩌면 자신의 감정마저 철저하게 감출 수 있게 하는 보호수단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하윤은 왠지 기분이 언짢아졌다. 지숙이 옆차짠을 들고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옆에 앉았다. 시간대가 그래서인지 다방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그녀가 어제 저녁에 물회를 사과하는 말을 건네자 하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말했다. 아니에요. 술 한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윤의 태연한 대답에 그녀는 오히려 낯을 불켰다. 그 순간 하윤은 지숙과의 사이에 어떤 확실한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숙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겼다. 미스윤, 어때요?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의외라는 듯 지숙이 대물었다. 정말이요? 물론 정말이지. 오늘이 월급날이잖아. 첫 월급을 탄 기념으로 미스윤과 맥주 한잔하고 싶어서 그래. 티켓은 내가 끊어줄게. 그래요? 좋아요. 티켓은 필요 없고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늘은 기원형이 현장에 안 나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저녁 8시쯤이 좋겠네. 그녀는 하윤의 생각지도 않은 제의에 무척 즐거워했다. 하윤이 커피를 마시고 다방에서 나올 때까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끊임없이 제잘됐다. 야 인마. 뭘 그런 걸 사와. 몇 분이나 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원은 매우 흡족한 모양이었다. 하윤이 사온 혁대를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하윤아. 이따 저녁 먹고 올라가서 한 판 비비고 한 잔 쭉. 어때? 좋지? 내가 살 테니까. 그는 기분이 좋아서 계속 떠들어댔다. 저녁 밥상을 물리면서 하윤이 오늘은 안 되겠다고 하자 기원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왜? 뭐 다른 일이라도 있는 거야? 예. 8시에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혹시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형하고야 내일 마셔도 되잖아요. 내일은.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 좋아. 그러면 말이야 늦더라도 고안에 바덴바덴으로 와라. 그곳에 열두시까지 있을 테니. 어딘진 알지? 예. 하윤은 일곱시가 조금 넘어서 하숙집을 나섰다. 하윤의 등 뒤에서 기원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환이 이 자식은 어디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는지, 이원. 6. 다인은 금방이라도 미칠 것만 같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하윤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억지로라도 하윤과 함께 스케치 여행을 갔어야 했다. 하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3개월 가까이 잠적 생활을 하다가 다이에게 돌아와 5개월 남짓을 함께 지냈다. 그동안 다이는 작품 구상을 위한 스케치 여행을 3번 떠났다. 2번은 혼자였고, 1번은 하윤과 동행을 했다. 그때 혼자 여행을 떠날 때도 다이는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윤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듯 했고, 더욱이 자신이 공부하고 싶어하던 불교 문화사를 깊이 탐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이는 하윤의 도움으로 4번째 전시회가 성학리에 개최되고 극장까지 받게 되자 그 들뜬 기분이 가라앉을 때쯤 하윤과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워두기까지 했다. 비록 결혼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사회의 인습이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다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굳이 그러한 형식을 피할 생각이 없었고, 그것이 하윤에게도 떳떳한 명분을 주는 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이번 스케치 여행을 떠나기 전 전시회로 들떴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자신의 그러한 의사도 함께 전하고 싶어 같이 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하윤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혼자서 스케치 여행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혼자 나서는 길이 왠지 불안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다혜는 차라리 하윤이 교도소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록 하윤이 날개 꺾인 새가 되어 단절의 높은 벽 뒤편에 웅크리고 있었을 망정, 그가 보고 싶을 때는 짧은 시간이 남아 언제라도 달려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호도 진묵스님도 어느 누구도 하윤의 행적을 알지 못했다. 다혜는 도무지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넋을 잃은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다혜의 가족은 마침내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눈치채게 되었다. 그러나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저 덩달아 냉가슴을 알아야 했다. 다혜는 오늘도 불을 켜지 않은 채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컷은 사이를 비집고 스며든 메마른 달빛이 그녀의 초취해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이 좁은 사북구한 지역에 매월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풀린다고들 했다. 광원들의 금료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다. 그런 탓인지 월급이 나오는 월말만 되면 유흥업소는 물론 그 밖의 여러 가게들이 흥청됐다. 대충 25일부터 시작되는 이곳의 월급날이 오중충한 탕광지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하윤과 지숙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 카네기도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울에서 불러온 삼류 연예인들의 쇼를 보여준다는 것을 비미로 핏다머린 광부들의 돈을 찰가머리처럼 빨아먹고 있었다. 설익은 밴드가 연주하는 전자악기가 거칠게 소음 아닌 소음을 뿌려대고 있었다. 그러나 하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위기에 휘말려들고 있었다. 술도 거나하게 취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하윤이 먼저 취했다. 내일이 휴일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풀린 데다가 지숙에 대한 연민이 그를 취하게 하고 있었다. 어제 그녀가 자신의 신상을 털어놓으며 하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토로할 때 그의 마음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한편으로는 지숙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다.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지난 8년의 지옥같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윤에게 사랑다운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고 호소하던 그녀의 눈빛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에 대한 연민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 들수록 하윤의 마음은 다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윤은 마음과는 달리 몸은 다에게 달려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못내 서러웠다.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신 탓에 혀가 꼬부라져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미수윤, 나 같은 놈 좋아해봐야 말짱 헛일이야. 쫄딱구덩이 속에다 대가리 쳐받고 사는 놈한테 뭐 바랄 게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진작에 마음 돌리는 게 낫다고. 하윤 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광부가 어때서요? 떳떳하게 내 육신으로 땀 흘려 벌어먹는 것만큼 진실한 일이 어딨어요. 그리고 나도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꽤 되고요. 지숙도 꽤 취한 모양이었다. 어리여, 함께 잘 살아봐요. 나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래도 순정만은 있는 여자라고요. 하윤 씨, 왜 그걸 몰려줘요? 네? 지숙의 넋두리가 술에 취해서 토해내는 주정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윤은 더 가슴 아팠다. 하윤은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에 눈을 떴다. 뭔가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자기 위해서 격정에 떠는 지숙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윤은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와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카네기에서 지숙과 함께 술을 꽤 많이 마셨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기억이 없었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에 취했던 모양이었다. 하윤은 지숙의 몸을 밀어냈다. 그리고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자신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짜증이 확 나면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하윤의 모습에서 그의 심사를 눈치챘는지 지숙은 아무 말 없이 시트로 몸을 감싼 채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하윤은 그런 지숙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옷을 입었다. 옷을 다 챙겨 입은 다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를 찾았다.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한 모금을 깊숙이 빨아들였다. 속이 메스꺼웠다. 술이 아직 덜 깬 탓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지숙은 머리를 무릎에 묻은 채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녀의 오열이 하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찢고 있었다. 그는 그냥 나오려다가 방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지숙을 향해 입을 열었다. 지숙이의 마음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라는 인간, 지숙이가 생각하는 만큼 잘난 인간도 못되고 그렇다고 지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는 놈이라고. 어제 지숙이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들려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지숙이는 모를 거야. 하윤은 목이 타는지 탁자 위에 있던 주전자를 끌어당겨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나를 향한 지숙이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와 지숙이는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건... 하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을 향해 맹목적으로 치닫고 있는 지숙의 해바라기 같은 사랑을 다독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혜와의 관계를 털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그 이야기를 지숙이게 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치열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하윤은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단숨에 다혜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다음 언젠가는 다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작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숙은 멍한 눈길로 하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길이 너무나 애절하고 애초로웠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괴었다. 잠시 후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단 하룻밤이라도 좋아요. 당신에 대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요. 하윤씨 나를 안아줘요. 하윤은 지숙의 그 애절한 바람만은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석에 끌리듯 지숙과 뜨겁게 뜨겁게 몸을 섞었다. 새벽 역해 지숙이 몸을 빼면서 하윤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몹시 메말라 있었다. 저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는 두 달 이상 견디기 어렵거든요. 황량하고 거친 곳이었지만 내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추억의 땅이 되겠죠. 추억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묻어났다. 하윤은 말없이 지숙을 끌어안았다. 지숙은 하윤의 품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소리죽여 울었다. 사국의 거칠고 황량한 어둠의 바다에 닫힐 일인지 어느덧 넉 달을 넘기고 있었다. 이제 하윤에게도 적당히 광산의 때가 묻어있었다. 광산 생활은 늘 다람쥐 체바퀴 돌듯 변화라고는 없었다. 넉 달 동안의 단조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윤은 이제 눅눅한 어둠에도 꽤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하윤 또한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자신을 보고 가끔씩 놀랄 때가 있었다. 다만 다에에 대한 그리움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온밤을 떨며 지새운 날들만은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이권의 여섯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